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토스 특집입니다. 이거는 치토스 핫도그, 치토스 치즈볼, 그리고 같이 먹으려고 짜파게티도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뿌링뿌링 소스.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우 와 겁나 맛있다. 와 미쳤어. 와 미쳤어 미쳤어. 너무 맛있어. 와우 와우 에어 와우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최근 먹방한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에 치즈볼도 먹어볼게요 와우 오우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아마 고구마 맛일텐데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가 what? 가..? 가… 너무 맛있어 와 마카롱 너무 맛있어 매워 매워 매운 마시고자 매워 매운 맵고둑 매워 매워 매운 마시고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대파 매콤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우와 저는았어요 먹었을 때 없었어요 다시 치즈퍼먹어보는게 ρ stra오를 꺼내 볼게요 다진마늘 초콜릿 아, 와우. 메인즈 바깥이 상태에서 뒤로 붙여지고 있고 카메라 좀 봐봐 아아